윤석권 금융감독원 원장은 저축은행 업계 규제 완화 건의에 대해 살펴보고 필요한 부분은 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윤 원장은 서울은행연합회에서 박재식 저축은행 중앙회장과 14개 저축은행 대표들과의 오창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습니다. 또 자체적인 모의실험을 통해 부실채권을 정리해야 한다며 충당금을 충분히 정립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. 박재식 신임 회장 취임 후 금융당국과의 첫 공식 일정이었습니다. 박재식 저축은행 중앙회장은 업계가 영업하면서 어려워하는 사항을 금감원에 건의했고 이에 대해 윤 원장도 충분히 이해한다라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. 저축은행 업계는 예금보험료 인하를 바라고 있습니다. 이같은 목소리에 대해 예금보험공사는 예보료 인하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. 윤 원장은 예보료 부부는 금감원에서 언급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. 박 회장 역시 오늘 자리에서 언급할 사항이 아니라며 말을 아꼈습니다. 바로 바뀐님을 황금공사에 대한 관광장과의 내는 인한인과의 인한으로 인한적을 상당히 일정했습니다. 그리고 다위보험공사에 있는 영업은 시작했습니다. 그리고 지원자의 구 poured out by 금융당 조금은 기울이 필요합니다. 특히 고장난을 축복하기 위해 쓰신다.